고속도로인데요. 60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오른쪽으로 나가는 차들, 진출하는 차들은 좀 천천히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게 미리 붙어있고요. 어떤 데는 저 앞에 램프 구간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바깥 차로는 속도를 좀 줄이면서 나가야 됩니다. 블박차는 그냥 직진할 거예요. 블박차 쭉 가는데요. 저 트럭 보세요, 트럭이요. 트럭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정상대로 잘 가고 있죠? 블박차 25톤 컨테이너 트럭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런... 어허, 참나. 미리 들어왔어야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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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트럭이... 아니, 나가려고 하면 미리 바깥 차로를 탔어야죠. 그런데 쭉 가다가 여기에서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1차로 잘 가다가 2차로 들어오더니 앞으로 가나 보다 싶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30m 되나요? 컨테이너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있습니다. 무거운 한 40톤 되죠? 40톤 이어서 멈출 수 있나요? 우와~! 피해 보지만 결국은... 핸들 안 틀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세차 될 뻔했죠.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톤 화물차가 1차로 가다가 2차로 차로 변경해요. 그런데 3차로까지 들어옵니다. 제가 저 차 들어오는 거 보고 속력을 줄이려고 브레이크 밟아 최대한 속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그런데 실려 있는 물건이 40톤 차한테 차가 어떻게 멈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른쪽으로 피해봤지만 결국은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70대 30을 주장합니다! 70대 30을 주장합니다. 이야... 진짜... 그 놈의 파란 책. 보험사에 넣고 있는 파란 책 도표 250이 차로 변경 중 사고는 70대 30이다. 아이고, 제발 제발 날도 추운데요. 그 전부 다 도표 250이 찢어서 불쏘시개로 씁시다. 100대 빵, 200대 빵, 300대 빵! 그리고 나갈 때는 미리 오는 쪽 차로 타세요. 이게 뭡니까? 1차로 열심히 달리다가 1차로에서 제발 들어올 때는 뒤에 어떤 차가 오는지 좀 보세요. 그런데 여기 나가면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멈추면 어떡합니까? 깜빡이 켰다고, 깜빡이가 암행사 앞입니까? 깜빡이도 백날 켜보세요, 백날 켜보세요. 깜빡이는 여기서부터 키네요. 이야... 이야... 정말 양심도 없습니다. 이걸 7대 3이라니. 70대 30에 보니 700대 빵입니다.